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폴란드 자쿠판에 도착했고 오늘 구발루프카산으로 올라갈 건데 거기 이제 케이블카 같은 걸 산악열차 타고 올라가는 데가 있어서 여기 자쿠판에서 거기까지 한 20분 정도 걸어갈 예정입니다. 가서 이제 열차 타고 올라갈 거예요. 완전 관광지. 너무 맛있어. 쟨 더블에 업다운 노멀 완티켓. 예압 징구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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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압 징구예요. 예압 징구예. 예압 징구예. 여기 보니까 팔자 좋게 누워있는 사람들이 좀 있길래 저도 이 풀밭으로 왔어요. 근데 나는 문제가 돗자리가 없어. 어딜 가나 돗자리를 가져왔었어야 했는데 어제도 우쿨렐레를 베개 삼아서 공감하고 좋네. 한량이 따로 없다. 배고파고파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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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지! 루지 재밌네. 끌고 가주는 게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. 처음 탈 때는 좀 쫄아가지고 살살 갔는데 막판이 탈 때는 거의 뭐 거의 거의 뭐 루지 몰라. 카트라이더처럼 너무 재밌게 탔어요. 어 허리야. 너무 재밌었고. 오늘 구발루프카는 여기까지. 이제 다시 마을로 내려가보겠습니다. 그나저나 참 멋있죠. 꼭 와보세요. 폴란드 크라쿠프 근처에 있는 자코파네 도시에 있는 구발루프카 산. 저거는 타트라 산맥인가 뭐 그걸 거예요. 오늘 재밌었다. 7,000원짜리 허니립 맛있음. 맥주 3,000원. 탈출이. 예술을 위해서 배고 싶은데. 간식을 먹으면 좋고. 패션을 먹으면 좋았어요. 안녕하십니까. 그리고 페스테이. 그리고 저희는요 오이 갓 그리고 부근을 구경하고 이 영상은 하다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은요 그리고 이 영상은요 더 큰 영상이요 너무 큰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남깁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더 큰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상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